음.. 로봇 팔로 커피 만들어 마시기 게임 자 일단 키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마우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 있고 마우스 그 다음에 QW 이게 이제 약지 중지고 새끼손가락이 L시프트인가요? R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딱 키보드에 맞게 돼있네요 좋습니다 이걸 치우구요 어 커피를 만들려면 어 일단은 물이 물을 끓여야 되는데 물 아 물은 있네요 여기 물 있는거죠 여기 보면 설탕인가요 각설탕 각설탕이고 여기 물이 있고 잔은 어딨죠 잔 잔 어딨죠 어 이게 잔인가 한번 내려볼게요 아 잘 안 움직여 일단 팔버튼 움직여볼게 어 Q W 어 이렇게 QW 그 다음에 R 버튼은 색 저기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그럼 시프트는 뭐여 시프트는 뭐지 아 스냅 썸먹이구나 아 스냅 썸먹이군요 이제 천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 좀 꺼져 좀 좀 천점 천점 어 됐습니다 천을 치웠고 아 이거 주전자네요 어 주전자네 어 주전자네 어 주전자네 주전자랑 컵 아 그리고 우유도 있네요 일단 쓸따 쓸 쓸데기 없이 북은 왜이래 이거 일단 컵부터 주실게요 어 어 안돼 주전자 안돼 주전자 어떻게 주술수있나 주전자 떨어졌어 주전자 주술수있네 안돼 주전자 필요없잖아 뭐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으어 자작자 밑에 들어갔어 으어 더이상 안가 아 주전자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전자 필요없구요 어 어 어 어 여기까지 가지네 아 여기까지 아 안가진 이유가 그거구나 그거네요 걸렸네요 걸렸어 팔이 걸려서 그래 일단 올라가고 어 컵 많네 저기 일단 물을 끓여야 되지 않냐고 저 정수기 물에 뜨거운 물 나오는거 아니? 상다리에 걸려서 자 이렇게 가서 이 게임의 가격은 커피 가격입니다 네 커피 가격 여러분들 커피를 직접 먹지 않아도 실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뜨거운 커피 여기 뜨거운 물 있죠 여기 컵을 가져가서 살짝 내린 다음에 쪼금더 앞으로가서 인정뽑기하는것도 아니고 자 엄지손가락으로 손잡이를 한 번 잡아볼게요 어 아하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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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을 돌립시다 손을 돌려 이렇게 손을 돌려 이렇게 손을 돌려서 아 이거 또 손바닥에 접착제 같은게 있네 스폰지 같은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면 잡았죠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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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받쳐서 가자 받쳐서 오케오케 좋아요 좋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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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엇 하핰 아우C 하핰 아니 컵은 있어야해 아 빡쳐서 그래서 하하핰 아 맞다맞아 하하이거 커피컵이ристOTH 또 있었어 맞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야 부금이 부금이 나오다가 아니라 끝났어 부금 여깄네 커피꺼 꺼내면 되는거니까 괜히 고생했잖아 그렇죠 그럼 받으면 되죠 예? 깨져 깨져버리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받으면 되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밑으로 받침대로 딱 손을 집어넣는거지 그렇지 그래 그래 어어!! 아어어어어어 안돼에에에어어어 안돼에에엉 안대에ㅔDie에에에에엉 아흫.. 이거 뭐야아암 오호허허허허 detailed 허어이씨 sert 이거 어떻게하지 좀.. 저 와장창졌네.. 와장창 스읍 혜어 씨 허.. 이거 뭐 주스믄되죠 아니 주스믄되죠 아 역시 로봇은 아직 금미래의 일인가 아직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좋네요 아직 안깨졌어 안깨졌어 안깨졌구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살짝 내린 다음에 살짝 어 좋아 더 작게 좋게 됐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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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걸렸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걸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다 잡았어 잡아냈다 해냈다 아으아아아아아 흐으으음 해냈다 자! 흐으! 후! 후우! 후! 컵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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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흫흫흫흫흫흫 다시 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세워야돼! 컵을 세워야돼! 컵을 세우고 오케오케 손바닥에 걸어야돼요 걸어야돼 이렇게 그 다음에 시프트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꽉 잡으면 되는거야 꽉! 이렇게만 잡으면 되거든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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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꽉하! 아! 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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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워야돼! 일단 세우면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딱! 됐고! 세워 세워! 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 좀만 세우자! 씨! 아니 커피를 만들어 마셔야 되는데 컵! 컵조차 잡기 힘들다니! 흫흫흫흫흫흫 축구하고 있다고! 천천히! 천천히! 내리고! 이것만 세우면! 됩니다! 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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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말꺼야! 으악! 잡았다! 으악! 으악! 아악! 아 역시 똑똑하시네 컵 안에 그냥 손을 집어넣자 그래 그래 손잡이는 잡기가 어려우니까 컵 안에 손을 집자 아예 어 이쪽 자 이쪽으로 요렇게 아 이게 원래 답답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답답한 맛에 보시면 됩니다 아씨 이거 안돌아가 잠깐만 요렇게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긁어 긁으라고 아아아아 아 아뇨아뇨 물이라도 부어봐야될거아냐 이 게임을 여기서 끝내기 너무 아까워 이 게임을 여기서 끝내기 너무 아까워 후 물이라도 붙자 F1 이지 모드 아 게임옵션 그래 이지 모드 F1 F1 눌렀어 뭐가 달라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F2 F1 아 왼쪽에 왼쪽에 오더 주문이 달라요 F2 F2 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냥 주문이 다른거야 주문이 F2 F2 무슨 쓸모에 지금 컵도 못집는데 F2 자 잡을 수 있다 아우씨 걸려서 여기 껴어요 이 컵이 껐네 버그네 어쩐지 봐봐 밀어봐 쭉 아 껴어 야 다른 다른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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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컵 리셋하자고 다 아 리셋 그냥 블랙컵이 마셔야지 설탕 무슨 설탕이야 이씨 자 여기서 컵 요기 산살 자 요렇게 천천히 어휴 안돼 안돼 밀어요 넘어질거 같아요 천천히 오케이 자 천천히 어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살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더 가면 안 돼요 뭐가 떨어지는거 같은데 짠 됐습니다 아아 커피좀 마셔볼까 음? 음 그거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흐흫 흐흫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세우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잡을필요는 없어 마시기까지 할필요는 없다고 일단 커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그렇지 좋아 여기다 뜨거운 물을 넣으면 돼 아 아 좋아요 여기서 세우기만 하면 돼 세우기만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요 됐다 살살 그 느낌 그대로 나뚜 나뚜 나뚜고 가자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어 왔어 왔어 자 근데 그 느낌 그대로 팔을 빼주세요 팔을 빼라고 아 꼈어 어떡해 아 손잡이에 꼈다고 어 됐다 아 됐어요 오우 좋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려면 근데 물부터 넣으면 안되는데 라면도 아니고 스읍 어 커피예요 커피 어딨어 이게 커피인가 이거 커피 아니잖아 이거 커피인가 커피를 넣어야 돼 아메네카노로 마셔요 그냥 아이씨 이게 커피인거 같애요 어어 좋아요 이게 녹차 같은데? 근데? 그쵸 맞아 녹차야 꺼져 필요없어 아 우유 우유 있어야돼 우유 우유부터 받아갑시다 우유부터 ls 밀크 밀크 커피로 아하하핳하핳 으헿 정확안나 이거 어떻게 뜨는거야? 밀크 이런거는? 이거 어떻게 켜지? 이게 버튼인가 이거? 위에 버튼이에요? 이게 버튼이야? 어? 이게 뭐야아 왜 밀크가 똥그래요 원래 그런가? 이게 뭐야 자 나와라 밀크 오케이 밀크 모았구요 아 식탁 깨끗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구요 밀크볼 굴려서 달달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되구요 어 밀크랑 설탕 그 다음에 티백을 넣으면 되죠 커피는 어딨나? 커피는 없는건가? 저게 티백이 저게 커피인가? 저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 사각깅 잡는거 쉽겠지 이렇게 잡고 어 티백이 커피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잡지? 아아 아아 어떻게 잡지? 이거 어떻게 잡을 어 홓 왜 이래 왜 이래 내 팔 왜이래 왜 이래죠 청소청소 다링의 청소소 다링의 청소osa였습니다 로봇 청소기구요 로봇이 어떻게 커피를 타 말이 되는聊 로봇청소기구요 깨끗하게 시키 nations 청소 할수 있는 기능을 갖췄구요 이렇게 커피같은거 흘렸을때는 야 꺼져 씨 로봇청소기 구요 야 멈춰 멈추라고 어 멈췄다 왜이러지 이건 뭐야 왜 말..말이 있냐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아우씨 아우우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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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하아 로봇청소기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으셨네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